여기는 부산 오오 여기 진짜 아름다운 거 같다 꽃들을 찾으러 가봐야겠다 오 와 이 꽃이 뭐야? 오 멋지다 오 이게 정면탑ential이구나 부산을 어머나 너무 멋져 ELS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나도 가봤는데 오 여기 진짜 아름다운거같다 미술관처럼 느낌? 오 신기해 여기서 10분 간격이 되나고 한다 우와 나도 케이블카 타러 가야지 케이블카 손도에다 케이블카 와 너무 멋지다 우와 세상에 오 여기는 무엇일까나 우와 정말 아는다 움직이신 것 같아 어머나 깜짝이야 꿈요까지? 해바라기도 있고 와 여기도 풍경?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우와 나도 어머나사랑 키우고 싶다 우와 이것이 멋진 곳인 것 같은데? 우와